찐친이 됐으니까 둘이 합으로 오늘 한번 잘 맞춰보시고 이번 경기에서. 그런데 잘하면 친해지는데 잘못하면 싸우게 되지 않아요? 난리 나죠. 그래도 경기니까 두 분의 팀 이름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갑복이 어때요, 갑복이. 갑복이? 갑복? 갑복. 한 번 촌스럽긴 해도 정감은 있네요. 무슨 복어 이름처럼. 갑복, 갑복 파이팅. 갑니다, 지금. 가요. 저는 그냥. 부동혁 1회. 웃기지 마. 부동혁은 놓고 왔어. 이렇게 또 개그를 들어보시나요? 부동혁. 제가 부동혁. 갑복, 갑복 파이팅. 좋아요. 11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단 세트. 갑복 팀 대 부동혁. 부동혁. 이야, 젊음으로 승부한다 이거죠? 승부 먼저. 어, 그래요. 시작합니다. 자. 자. 넘기고. 부드럽게 넘기고. 렌즈가 이어져요? 어, 몇 번이에요? 어, 몇 번이에요? 여기 순발 여기 있으세요, 역시.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연희동 탁구함. 네, 네.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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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죽었다, 너무 죽었어. 잠깐만, 잠깐만. 아버지 경기하셨어요? 한 번, 한 번 주셨어, 한 번. 그렇지. 아, 걸렸어. 그렇지. 오케이! 부동혁, 부동혁! 1대1.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데뷔를 못하셨어요. 어떻게 공이 절로 가죠? 아, 진짜? 홈런! 장외홈런을 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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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 이러다 치겠어. 야, 8대3까지 갔어. 자, 자, 작전 타임. 뭐, 뭐? 작전 타임. 뭐, 왜 네 맘 다진데? 야, 부동혁. 작전 타임. 작전 타임 30초 등입니다. 왜 시각을 해? 시작! 어, 있어 그냥. 일단 먼저 쳐. 실력 인정. 삑! 끝! 갑복, 파이팅! 자, 부동의 서비스. 자, 넘기고. 잘하신다. 좋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좋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게 2대1 게임이죠, 지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이게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스포츠는.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분위기가. 한 가운데다가. 오케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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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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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파이팅! 파이팅! 기세라고 했잖아, 이게 기세예요. 와, 이거 위험한데 지금. 와, 따라갔어. 벌써? 부동렉 선수 흔들리고 있습니다. 멘탈을 흔드는. 입 탓구, 입 탓구. 자, 넘어갔어. 떴어, 자. 어떻게 올래, 그래서.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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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강공으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야, 살려냈어.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어디 갔어? 한 명. 아, 뭐야 이게? 야, 살려내시네. 너무 집중이 있으시네요. 아, 괜찮으세요? 온몸으로. 괜찮아, 어. 야. 아, 아, 아.